쉬라야 가보세요! 네? 쉬라야! 쉬라야! 좋아! 노지! 티비! 바보야! 근데 왜 이렇게 먹으면서 인상을 쓰는 거야? 쉬어요? 쉬어요! 와... 너 귤 두 개를 순식간에 다 먹었어? 이제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 의류가 없어 귤 두 개 순식간에 다 먹었어? 귤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? 다섯 개 다섯 개까지? 네 귤 하나 더 달라고요? 귤 하나 더 달라고요? 네 안되는데요? 귤 하나 더 줘요 진짜 하나 더 줘요 귤이요? 네 왜요? 주세요 네 귤 하나 주세요 귤 먹고 싶어서요? 네 지금 귤 하나하고 협박하는 거예요? 네 너 귤 몇 개 먹었어? 두 개 두 개나 먹었잖아 또 두 개 줘요 두 개 줘요 주 주! 안돼 주! 주! 예쁘게 말해야 준다고 했잖아 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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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저 love alors 왜 이라 왜 이라 왜 이라 왜 이라 왜 이라 구두 drag 왜 이렇게 좋아요? 싫어하나 가보세요 네? 싫어하나 싫어하나 귤 2개 먹었잖아 좋아 귤이 왜 좋은데 그러면 귤이 좋은 이유를 3개를 말해봐 싫은데요? 이런지 귤 껍데기 먹어 맛있어 이거 귤 껍데기 네? 알았어 갖다줄게 아빠가 귤 안줘 아빠가 귤 안줘서 울었어? 귤 안줘서 내가 울었어 아빠 귤 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알았어 자 여기 있어요 짠 으아하핳 으아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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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래요 싫은데요 으아핳 으아핳 으음 차가워 차가워 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말해? 어우 차갑다 얼음이다 뭐야 얼음이야 얼음을 너 나중에 귤 농사 짓는 사람한테 시집가 알았지? 응 여기서 공개 구원해 미래 신랑 미래 여보야 불러봐 아니 뭘 강아지 냄내랄랄랄라 ّ 너무 두는 slide wake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